라떼는 말이야. 옛날 라떼는 말이야, 이거? 청순과 섹시! 하나, 둘, 셋! 청순! 아... 섹시한 거 싫고 청순과 섹시를 합해서 청시, 섹순 어, 좀 이상합니다. 이상합니다. 용조 처리해주셔. 나는 한글의 단어를 조합하는 뿐이에요. 청시, 섹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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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아, 지금 오지마. 힙통영을 보여줘야 돼. 아, 이거 뭘 해야 돼? 아니면 뭐 힙통영 할 때 옛날에 룰라 아세요? 룰라 이거 이거 이거. 어떻게 하는 거였죠?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하는 거였죠? 몰라요? 룰라 뭐였지? 룰라 룰라. 난 룰라에 잘 몰라요. 이거 진짜 해야 돼요? 난 이제 따라 혼자 된 기분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거. 가요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야, 이거. 혼자야 될 수 있고 이런 거. 그래도 지낼까요? 하하하하하하 진짜로 인정하잖아요. 박혜민 선수가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. 너무 그런가? 상처 받으실 거예요? 속설적으로 해야 됩니까? 더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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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해설하시잖아요. 해설하실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세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나도 인정한다. 하하하하하하 당황하지 않지만 되게 그 정곡을 찔린 느낌. 아 저는 단연코 클 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당황했어. 당황해. 당황했어. 뭐야? 당황해. 저희 나름 그 중계 끝나면 꼭 집에 오는 길에. 아까보다 목소리로 톤이 높아졌어 지금 목소리로 톤이 이게 뭐야 이게 불금이 혹시 코치를 좀 해준다면? 코치 뭐하시마야? 가슴이 상상 트와이스 나요? 노노 요조승님 같은 외모에 놀라셨나요? 반전 매력 가득한 수줍은 도른자 이나윤입니다 이게 원래는 노른자 아니에요? 노른자? 도른자 이거예요? 도라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도라에 맞죠? 어쩌봐요 가죽이 상상 이나윤 선수가 소개하는 김수지 그녀는? 여자 배구 얼짱? 저 김수지 선수입니다 얼굴 잘해 아주 그냥 브로킹 잘해 리더십 잘해 IBK 기업은의 만능 열쇠 김수지입니다 얘가 다 살려줬어 국내 최고 양효진 지난 시즌 신인왕 정지윤 거기 설악 저건 뭐죠? 센터보자 현대건설의 막내 이다윤이라 쓰고 패기라 입는다 겁없는 17세 올 시즌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 이다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박수 중에 말씀 박수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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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수 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했으면 큰일 뻔했어 아하하하하하 이세빈 그 형은 누구일까요? 바로 말할게요 안녕? 난 이번 시즌에 들어온 새로운 색깔 이세빈이라고 해 릉 아하하하하하 요즘 애들은 제가 말 걸면 더 많이 말해요 하하하하하하 가끔은 이제 차단을 하하하하 저 친구가 사우나 가서 말하잖아요 쉬질 않아요 아 그래요? 저는 이제 씻으러 가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걸어요 제가 아 소홀하면 내가 되니 말을 걸어요 못 가게 붙잡고 언니 저는 이제 다 들어왔는데 자기들 발만 담고 하하하하하하 여기까지 다 담고 언니 나 숨은 빠졌어 호텔 같은 방 썼었는데 제 3마디씩 울어봤는데 3마디 하고 아 그래 알겠어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재밌어요 아 그래요?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웃겨요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코로나에 마무리되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섭외가 아주 좋습니다 부정! 하하하하 뽑아주시겠어요? 어 아이패드 하하하하 이거는 뭐? 아니 그거요 그럼 저는 눈알 안경이요 아 눈알 안경 저는 볶음빵빵 아아 볶음빵빵빵 써야 돼요? 다른 가지 받았으면 써야지 너무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볶음빵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주세요 네?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하하하 이거 하하하하 쭈쭈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가 죽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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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완규, 천년의 사랑 아 정답! 와! 이거부터 꺼났나고? 천년의 사랑곡이야 진짜로 거기 노래 한 번 천년이 가도 돼 천년이 가도 낮게 불러주세요 천년이 가도 네 발브레이션 들으셨죠? 천년이 가도 이거 와 이거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어디 뭔지 알겠어요 2000년대? 같이 부르는 건데? 정답! 지석!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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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슈퍼림 팀 정말 답답해 왜 이러는지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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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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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정답! 비와이 데이데이 부를 수 있나요? 아 제가 이건 가사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리듬에 맞춰 아 불을 뺏어가기? 네 내가 자가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 내가 자가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 내가 자가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 그렇게 안 들리던데 저 지금 편견을 올려가지고 두 분 다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노래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내 웃겨 빠라빠라빠바밤 빠바바밤 빨간 모자를 놀쓰 난 한순간 찍한 피해로 안 와요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난 잘 봐 웃고 있는 피해로 가줘 예예예 완성이 주화가 여기 온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찌찌찌찌 동방신기 주문 퍼포먼스 없나요?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0.5라도 줘요 1.5 몽찍했잖아 도대체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한 여자로 태어나 그러면 일단은 1.2점 드리는데 노래 퀄리티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퀄리티 떨어져 한 여자로 태어나 사랑받고 사는 게 맞나 1.5점 드릴게요 1.5점 드릴게요 1.5점 드릴게요 오는 걸 왔어 핑크 영원의 사랑 와 부성상 2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 와주세요 아 좋아요 빨리 빨리 나! 뭐야 이거? SES 그린스컵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너 일로 와 나! 이현이 유고걸 걸 유고걸 나는 진짜 많이 한다 얘 진짜 빨라 너무 신난다 나! 아 이거 아니 조성버 자짐 나! 정답 나! 아 이거 여름 돼네 그린스컵 야! 가! 나! 나!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예